지금 물어보시는데 중국 인터뷰였을 때 아 그거는 그거는 한국 농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가지고 기자들이 뭐 나한테 만약에 뭐라고 했으면 가만히 있을 텐데 꼭 한국 농구를 비양하는 목소리에 나가지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그거 재현 좀 한 번 더 뭐라는 거야 막 아 여기 그거 나온다 그 블락 사건 그때 그랬을 때 그때 막 이게 블락이야 막 그랬을 때 아 그거 블락은 오래전 얘기고 그런 항의라는 거예요 같아요 블락이야 이게 이게 블락이야 블락이야 이게 맘대로 블락이라고 이게 블락이라고 이게 블락이야 블락이라고 이게 블락이야 창피하네 오래 한 마리 봤더니 무서워 무서워 어 무섭대요 가끔 이렇게 정신이 나갈 때가 있어 아무리 근데 집에서는 정말 자상하신 아버지입니다 네 집에서도 레이저 안 써요 네 엄마가 레이저 쏘지 저희한테 CF 블락이 한 번 들어와야 되는데 대답하려는이 아 도대체 6 7 8 8 8